우리가 회복장에서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 또 후회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가을이죠 10월 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단풍이 지잖아요 그쵸, 내장산 가보면 진짜 끝내주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기류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 상승의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누가 봐도 괜찮은 지역, 괜찮은 아파트 그런 곳들이 점점점 상승을 하고 있고 20주 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상승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뉴스들이 나랑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도 전국에서 요즘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3개월 전보다 실거래가 시세가 오른 것 같아요 하는 지역들 뭐 생각나는 지역들 있을까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사실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내에서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입지가 좋고 그리고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 누가 봐도 조금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러한 분위기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죠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어디가 있냐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들이죠 잠실, 그리고 강동구에 가면 고덕,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뉴타운들 이런 지역들도 지금 상승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아파트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좀 글자가 작을 수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레미안 크래시티 연식이 이제 조금 됐습니다 2013년 시이거든요 지금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저가 10억 대비 조금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신길, 뉴타운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보면 동일한 맥락으로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거래가 상으로 33평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강동구를 대표하는 고덕, 그라시움 생각보다 실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 될 때마다 상승으로 점이 툭툭툭툭 계속 찍혀 나가고 있죠 최고가 19억 하던 것들이 최저 12억 5천을 찍고 지금 17억까지 지금 매물도 16억 보다 높은 것들로 해서 나오고 있죠 중총 이상으로 또 볼까요 성동구를 대표하는 입평한 세상 옥수, 파크, 힐스 비슷하게 상승으로 하면서 실거래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6개월 전에 이런 아파트 살걸 하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살려고 봤더니 단기간에 너무 오른 것 같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대출 너무 부담스러워 내지 말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어차피 비싼 아파트라서 나랑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훨씬 더 맥가가 저렴하고 상승을 많이 못한 그런 지역으로 자꾸 흩어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방방 곳곳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을 필두로 갑자기 지방을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먼저 이렇게 쫙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경기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경기도에서 1급제에 당하는 과천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기류들 그리고 분당 광명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사실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모든 지역 모든 구축 아파트가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조금 입지가 양호한 것들 아파트 상품성이 좋은 곳들 대단지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았던 곳들 그런 곳들이 사실은 먼저 오르고 있어요 그 공통점을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통점들을 하나씩 끄집어 보면 서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파트들 잠시부터 시작해서 저기 뉴타운까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제가 아파트 단위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클릭을 몇 번 해보시면 좀 괜찮다 싶은 곳들은 상승을 좀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수도권에서 평당 4천만 원 이상 하는 입지 그러니까 평당가 4천만 원이 입지 수준을 말해 주거든요 그 지역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시세를 리드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평당 4천만 원 불과 올해 초에 했던 아파트들이 33평을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전부 다 평당 5천만 원 이상으로 티어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흘러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누군가는 평당 5천된 거를 주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좀 그러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고 너무 단기간에도 회복을 해버렸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되게 다양한데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는 뭘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입지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평당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 때 하고 있는 입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저기 지방에 평당 천만 원짜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클래스 아래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답이 높다 라는 거고요 이제 입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울의 각 구를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 줄을 세웠고 이 친구들 줄 세어 보면 평당가가 당연히 반포는 지금 1억 3천이 넘고 그 다음에 동작구 흑석으로 가더라도 평당 6천이 넘고 서대문구로 가더라도 평당 5천이 넘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3천에서 4천 사이 때 조금 대표 아파트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좀 높게는 동대문구에서 낮게는 도봉구까지 가야 되는데 평당 3천만 원 때는 사실은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중후반대로 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평당 4천 한 초중반으로 좀 가려고 하면 노원구 가낙구 구로구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지역을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지만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역으로 서울에 좀 입지가 수준이 1급지가 아니라 2, 3급지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급지를 훨씬 더 높여서 신축에 신도시에 산불성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평당가를 쭉 보면 경기도에서 이제 분당이나 특히 이제 판교나 과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평당가가 너무 높지만 거기서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간다면 지금 보면 수원이 이제 5천만 원 초반대 화성도 4천만 원 후반대 고양시 하남 뭐 이런 지역들이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2급지 보다 더 낮은 2.5급지 3급지 서울을 갈 수도 있지만 1급지에 해당하는 경기도를 선택하는 것도 나름 현명한 방법이다 자 이랬을 때 과천 판교 분당 이 친구들은 지금 서울하고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 집만을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클래스를 조금 더 낮춰서 볼 수도 있다 그럴 지역이 어디냐 라고 보면 그게 위례 광교 그리고 수원 정도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또 확대해 보면 봐봐요 경기도에서 남부 권역에서 지금 경기도 1급지 과천 판교 분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면 어떤 지역이 남느냐 되게 많은 지역이 있죠 용인 수원 오산 이천 왼쪽으로 가면 안산 엄청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저 아래쪽 평택까지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누굴까 라고 보면 어딥니까 수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의 흐름이 왔을 때 수원의 흐름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이 올라야 그 많은 인근 지역들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최근에 어떤 모습들 흐름들 공통점 그리고 그 기류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흘러 갈 건지 이렇게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장 도시 수원 지역에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매달 유튜브 멤버십에서 부동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번 달에는 제가 수원 지역을 좀 선정을 했고요 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경기도를 통틀어서 과천분당 제외하고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입지 중에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의 핵심지가 상승 중에 있는데 이게 경기도로 흥풍이 불게 됐을 때 수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수원이 못 오르면 용인, 오산, 평택 못 올라요 수원이 못 오르면 군포, 안산, 화성 오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동탄이 신도시 제외하고 수원에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신도시, 광교부터 시작해서 구도심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광교를 포함하면 웬만한 광역시보다 비싸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이죠 미래 전망을 봤을 때도 탄탄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3억, 5억을 가지고 지방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입지 수준이 지방 대장만큼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만약에 과하게 오르지 않았다면 굳이 멀리 지방까지 안 가고도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수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고자 하는 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수원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1급제가 제일 좋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수원에 대한 전망들 더 깊은 이야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가 멤버십에서 매달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이 수원의 시세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이 앞으로 언제 상승할 수 있는지 누가 오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8개월 동안 수원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로 지금 관심을 둔다면 경기도에서 수원이라는 지역 큰 도시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 경기도 특히 이제 서울 오피스 생활권이 아니라 제조업의 메카 그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수원, 화성, 내려가서 평택 좀 더 내려가면 뭐 천안, 청주까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원, 화성이 사실은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제조업이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고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수원하고 화성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길 꼭 사야 된다가 아니라 이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들이 왜 올라가는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지역들이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짧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회복장에서는 한 번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울에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괜찮은 입지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저 멀리 집안을 가서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냉군생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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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